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나무 파트를 정리하고 일부 건축법까지 들어갈 예정인데요 151페이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먼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도시장들이 앞으로 10년을 걸쳐서 그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맞는데 그 계획이 도시점 주구환경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죠 이 계획의 이름이 기니까 이 계획을 약조로 기본계획 이렇게 합니다 이 계획은 국토 전반에 걸쳐서 정책주로 그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국장이 수립해서 놓은 기본 방침이 있는데요 이 기본 방침과 함께 이 기본계획을 주로 짭니다 이 기본계획하고 기본 방침을 누가 수립하는가라는 수립권자를 좀 구분하십시오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장 그리고 기본계획은 도시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시장 이 자들이 수립을 하죠 자 이 기본계획은 본샵에서 꼭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기본 방침은 크게 세 가지만 정량이 됩니다 수립은 국토교통부장에 한다 이거 하고 몇 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가 10년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한다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서 정비하는가 5년마다 이 정도를 이 기본 방침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서 정비한다 이 정도 자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출제가 될 거니까 좀 세세하게 요약집에 있는 것을 유지로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수립권자는 특강특특시장이지 군수는 아니다 이거 이 특강특특시장이 자기적이다요 앞으로 향후 10년을 써 정비사업 크게 5가지가 이제 나와있죠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사업을 향후 10년을 써서 이렇게 출연이 나겠다라는 그런 단계별 정책계획서를 기본계획을 하죠 이 기본계획도 몇 년을 내다고 수립하는가 1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검토에서 반영을 한다 누가 타당성 검토하는가 특강특특시장이 하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은 작성, 방법, 기준 뭐 이것 기준과 방법은 누가 다 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이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립 절차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 수발들은 먼저 주민에게 공남을 시키죠 공개 열람 그래서 기본계획의 공남기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공남기간 14리사 그래 공남 거쳐서 주민을 듣고 그 절차 끝나면 지방의 의견 듣죠 이때 지방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이 계관을 보내면 지방의회에서는 몇 인의 의견을 주지 않은가 60인의 이 수치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립권자 중 이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은 50만 이상의 시장은 자기 도시에 대해 수립했다면 도회사님한테 승인받지 않지만 50만 미만의 시장은 수립했다면 도회사한테 승인 시장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시장은 자기 도시에 다이어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도회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할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이네들 수립해가지고 특강, 특, 특 시장 이네들 수립해가지고 바로 고시하고 우리에게 열람을 시키는데요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자한테 보고를 다 해야 된다는 것 그래 국토교통부자한테 보고는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수립하게 된 내용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 정책 방향이죠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미리 밝혀주죠 그걸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약적으로 정비 예정이라는데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리고 그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정비계, 수립식,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이 정도는 좀 깨뜨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1페이지 그런 내용이 쭉 있으니까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구속적으로서 수립한다 이걸 정비계를 위반한다고 그러죠 그래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누가 위반하는가 그리고 이 계획을 위반할 때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가 그리고 이 계획을 위반해서 나갈 때 절차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작성 방법 또 작성 기준 이런 건 다 국토교통문역에 정하죠 자 먼저 위반권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그 정비 예정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위반을 하죠 자 이때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자 이네들이 자기 직이다에 위반했다면 위반해서 자기들이 바로 결정해가지고요 바로 확정고시합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함으로써 이 정비계획에 따라 그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명칭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과 그 면적 이걸 정비계획에 따라 위반해서 결정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인 정비구역도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하고 정비계획의 결정고자는 같은 사람이죠 그래 이 세종특별자치장, 제주특별자도사, 팔도에 있는 시장, 군수, 경기도, 수원시, 연청군이 있다 그러면 그 시장과 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가지고 확정고시하기 때문에 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이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자들이 자기 측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야 되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런데 이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것은 육대광역시에 있는 자초구청장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초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청장 등은 자기 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서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이걸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한테 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이자들한테 상급자죠 바로 정비구역을 신청하면 이네들이 정비계획을 최종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권자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152쪽이 있죠 박스 안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 좀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내려가다 보면 그 손 손 해가지고요 손 다섯 번째 이 정비구역 지원권자는 정비구역 지원권을 위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할 수 있다 이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원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을 밀치한 지역이 이 지역인데 노후불량주역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요 이 지역으로부터 대로변이 약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진입로가 좀 좁다 그러면 이 진입로 지역과 그리고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진입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렇게 넓게 지정을 해도 된다 이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비구역 진노 설치를 위해 진노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분할지정 통합지역, 결합지역이 있죠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들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바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도 정비사업을 하고 여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하나의 정부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후불항주 밀집해 있고 노후불항주 밀집해 있는데 약간 떨어졌단 말이죠 서로 인접해 있지 않지만 이걸 이렇게 결합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 입안 절차 즉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 지정권자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나갈 때 정비계획 입안을 하는 절차상 주민의 공남이 필요한데요 주민 공남 기간은 30일 이상을 보좌한다 이거고 아시고 그런데 기본계획은 며칠 공남을 시켰으면 됐습니까 14일 이상 공남시키면 됐던 거죠 그런데 정비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구청객으로서 그 계획이 한 번 결정고시되면 그 정비계획이 위반되어서 확정 결정고시되면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으로 정비사업이 준대죠 그래서 정비계획의 내용은 중요하니까 주민에게 공남기간을 충분히 주고자 30일 이상 보좌한다 이 정도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정비계획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153페이지 바로 박스 안에 1번 정비사업 명칭을 밝혀라 정비효과 급여한 절차 밝혀라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게 그리고 그 6번 그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의 환경 보존과 재난 방지 계획도 포함하고 그리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포함하고 세입자 주거 등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시기 필요하다면 국토개입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상 정비사업 시행 방법 그리고 안전 범죄 예배하는 사항 이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가로 3번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면 정비계획 2반지 하나 있죠 이 정비기본계 정비기본계획을 공남하게 되는 경우 바로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비예종계획의 계략점 범위하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밝혀지니까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2반시기가 도래했는데 2반권자가 2반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동수자들이 빨리 좀 2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서를 낼 수가 있는데요 153페이지 가로 3번 정비계획 2반 제한권자 해서 토지동수자 이렇게 돼 있죠 제한사유는 넘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종계획별 정비계획 2반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2반되지 않냐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기본계획 내용에 정비예종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식을 정하지 않냐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동수자가 빨리 정비계획을 2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한서를 낼 수 있는데 이때 제한세가 들어가면 동그라미 3번에 2반만 보십시오 바로 2반권자께서는 이런 제한세가 들어오면 몇 인에 제한했던 자에게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가 바로 60일이다 다만 연장통보도 가능한데 이래 한 차례 30일을 연장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기 2반 제한을 공부했었죠 그때 도시군관리기 2반 제한세가 들어가면 그 제한을 받았던 2반권자께서는 제한일부터 몇 인에 제한자에게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준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까 45일이라고 그랬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하나요 30일을 연장통보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던 것인데요 그거하고 꼭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도시군관리기계 2반 제한 내용은 우리 요약집에 그 하나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다 하나 체크를 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27페이지 27페이지를 꼭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도 공부했죠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들어가면 제한을 받았던 자들은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는가 1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이가 있으면 1개월 연장통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런 내용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110페이지 있으니까 요약집 110페이지를 옆에다 써놓고 복습할 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가로 4번과 5번 6번 이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 정비료 일사업을 통해서 보다 구치의 상사하게 정비를 통하여 그 지역의 미간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해서 또 그 지역을 보다 체계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는 거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라고 알으십시오 그리고 이 정비계획 내용 속에 국토계획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서 그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됐다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고시된 걸 본다 보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이 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 3년에 지구단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하게 되죠 그때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있다가 이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결정고시했다면 이 정비계획 내용은 꼭 정비구역과 그 변적이 포함되죠 그래서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서 결정고시됐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된 걸로 감지된다는 것 그 다음에 6번 이 주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한 정비구역 이걸 약적으로 주구환경 개선구역라는데요 주구환경 개선구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그 장소는 완전히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탈바꿈이 되는 동네가 되기 위해서 용도적을 확 바꿔줍니다 법적으로 그래 주구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시행방법에 따라서 딱 용도적이 바뀌는데요 그 내용이 어론 쪽에 나오죠 155페이지 1번과 2번을 보면요 자 1번 이 주구환경 개선사업 시행방법으로서 스스로 계량한 법 그런 스스로 계량을 통해서 사박했다라고 이렇게 정비결정을 짜가지고 주구환경 개선구로서 정비구역을 딱 정시했다 이 정비계획을 입안에 나갈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는 정비사업 시행방법부터 포함되죠 그래서 주구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비계획을 입안에서 딱 결정고시했는데 그 시행방식이 스스로 계량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결정났다 그러면 이 장소는 국토협상 제2종 일반주거주로 결정고시가 관리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주역은 중층유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가 보통 5층 이상부터 29층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5층 이상 29층까지 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그 지역이 탈박감이 될 수 있도록 그 달동네 같은데 빈민천에 주구환경 개선구역을 진행해놨는데 스스로 계획을 통해서 사업하자라고 지정고시했다면 제2종 일반주로 결정고시가 관리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또 환제공업방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제2종으로 결정고시가 관리됩니다 그런데 이 주관경 개선사부 시행방법식으로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 방법이 있죠 수용방법 또 그 싹 철거하고 그것도 아파트 건설해서 그 직명한테 분양시행을 받아서 주택부대 봉쇄를 건설해서 주는 방법 이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그런 공급방법을 하죠 이와 같이 수용방법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주관경 개선거로서 지정고시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자 이거죠 용기를 좀 많이 풀어주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3종 일반주구지게 됩니다 그것 좀 봐주시고요 그런데 사업자 안에 주관경 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역 안에 임대택 건설 물량이 200세대 이상인 그런 구역이 있다면 그거는 준축으로 승격이 됩니다 준축하적은 용준이 500%까지 허용되는 그런 장소가 되죠 그 정도를 봐주시고 외에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는데요 이 4번 4번 이거죠 이 기본계획을 공남시키고 있는 이런 정비예정구역 그리고 이 정비계획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지역 아직 정비로 지정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 정비예정기라든가 정비계획을 그런 위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지역이 있다면 여기에서 지분 쪽에 해가지고 뭐 한 필지를 수피를 분할해서 소유자가 늘려버렸다 그러면 분양받을 권리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고 지분 쪽에 해가 되겠죠 이런 행위는 꼭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게 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면 여기에 사업성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투기꾼들을 방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경제적인 건축이라든가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정비예정구역 또 정비기본계획을 수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이 두 가지는 할 수 없다라고 전화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개화하셔야 되는데 지분 쪽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 다세대를 건축해서 구분소자들이 여러 명 이렇게 밀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한필지를 수필으로 쪼개서 토지성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다든가 한필지를 수필으로 쪼개는 행위 이런 토지 분할하고 건축물, 건축 행위 두 가지만 제한할 수 있지 다른 행위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다 이때 제한기한은 원칙 3년이고 이래야 나여 1년 더 제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한 그런 지역이라면 그 두 가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하나의 시정사한테 하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로서 잡히면 처벌합니다 자 156페이지 5번 이제 정시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합니다 지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장소로서 확정됐으니까 여기에서는 개발행위라고 하는 행위가 자동 제한되죠 그래 자동적으로 제한되는데 이 제한된 행위를 바로 크게 7가지로 규정하고 있죠 7가지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시정사한테 하가신에서 하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시장 군수들한테 하가를 받아야 할 상이 무엇이냐 이 하가를 받아야 할 상 이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아주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죠 이때 하가 대상은 약자로 이렇게 정리하자고 했죠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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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그리고 하가 받지 않고 허용되는 행위도 있다고 했죠 하가 없이 허용상도 7가지 있다 그래 이걸 여러분은 잘 정리해서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 하가를 받아야 할 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과 대선 용도변경 이 3가지 중 대선은 아니다 이걸 취하셔야 돼요 대선 아니고 건축하고 용도변경만 그러나 도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과 대선과 용도변경이 다 하가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 가설건축으로 건축과 용도변경도 역시 하가 받아야 한다 공작물을 설치, 인공을 가해 제작하는 시설물을 설치 그 다음에 이 토지 형질변경 흙,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선을 매립하는 행위 토지굴차 이런 것들이 다 토지 형질변경인데 하가 받아야 되죠 토소재치, 그 다음에 토지분화 무조건 하가 받아야 되죠 물건 쌓아둘 때 몇 개월 이상 쌓아둘때만 하가 받느냐 그 1개월 이상이지 그래서 28일만 쌓아둔다 그때는 하가 받지 않습니다 뭐 21일만 쌓아둔다 그때는 하가 받지 않고 1개월 이상 그것도 바로 옮기기 시작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하가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무, 대나무, 중목이라고 그러죠 중목, 벌제, 식재도 하가 받는다 특히 경작지, 논바시죠? 가수원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식식재도로 하가 받는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이때 하가 대상에 대하여 하가 받아왔는데 그걸 하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하는 게 아니라 또 변경하가 신청해서 하가 받아야 된다 이거 꼭 아시고 그리고 하가 신청이 들어가면 하가권자 시장에서는 그 사업장에 시행자가 확정됐다면 시행자 의견 꼭 드려야 되죠 하가 대상에 그리고 만약 하가를 이 정비법에 따라 정부 안에서 받아 냈다면 국톱상 개발행 하가 받은 걸로 간주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하가 대상과는 해서 이 하가 대상 행위이지만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그 장소에서 하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받아서 별도로 또 하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행위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그 구역 지정고시부터 30인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도시발격도 똑같죠 기득권 보험증 그리고 이 안에서 하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이 7가지 있다 했는데 7가지 여러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정비관에서 행위전에 가로 1번, 2번, 가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쭉 봐 두셔야 돼요 하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를 보면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능급조치에 하가 필요 없다 그 다음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자는 간이 공작물 설치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편하고 쉬울리 간편하고 쉽게 설치하는 그런 공작물이죠 탈곡장이라든가 또 건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종료 배향장을 설치한다다 빌하우스, 버스재배사, 양잠잔 이런 것들을 간이 공작물 설치하죠 이런 것들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경작을 위한 토지혁명형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특히 그 기종원춘물 여기는 지금 노부랑춘물이 몽땅 있는 정비구이기 때문에 기종원춘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8번 중요하죠 가로 8번 이 정비 예정구역과 정시로 지정되어 있는 이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처분을 절대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요 정비구역 등은 의무적 해제가 나와 있죠 자 이 정비구역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도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그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을 재산구사에 막대한 잡았죠 그리고 정비구로 정시로 지정되면 이렇게 7가지 행위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한된 그런 구역인데 정비사업이 법정된 절차에 따라 순절하게 진행되면 괜찮겠지만 만약 이렇게 사업다정권을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는 계획이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 일정한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자면 그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구자들은 해제를 해버려라 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고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구청장 등은 특별시험 관계자한테 풀어달라고 오히려 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이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바로 정비계획 수립해가지고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지정해야 할 시점이 도랬다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예정구역을 해제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은 3년을 주고 있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지정 예정에 도랬는데 3년에 지정권자 지정을 안 했다 또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자가 요청을 안 했다 그러면 오히려 해제하고 또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 3년 동그란 1번 그때 예정일이 세제하니까 3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한문급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해 놨습니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해 놨는데 이 구역에서 토지 등 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장으로서 조합이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조합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로 된 사업장이면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터 추진을 구성해 나갈 것 같으면 늦어도 2년에 추진을 만들어서 승인시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 2년에 승인시정하자면 이 구역을 해제합니다 승인시정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추진이 만들어졌다면 추진회 측에서는 2년에 조합설 윈가를 신청해야 되죠 만약 2년에 신청하려면 이 구역을 해제하고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 들으면 등기하면 바로 조합을 만들기인데 그 조합인 시행자가 설립인가 받고 나서 사업신가를 3년에 신청해야 되죠 그렇다면 해제합니다 이 추진회라고 한 조직은 바로 시장군승이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공공지원사업이라는데 공공지원을 하게 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요 토요동호소자가 직접 설립인 관리시정하면 됩니다 시장군승한테 그때는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로 하날부터 3년에 하도록 됐어요 만약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하고요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요동호소자가 직접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도 있죠 이 구역 내 토요동호소자가 2심을 이용하면 재개발 정비사업장 안 만들고 토요동호소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 토요동호소자가 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로부터 늦어도 5년 이내에 사업 신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인가를 신청해야 되지 그 참에 이 구역을 해제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내용이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5번으로 바로 가고 그리고 5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번에서 바로 4번 4번에서 5번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추진을 구성하지 않게 되면 바로 토요동호소자가 3년에 저합설비인가를 직접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때는 해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6번은 토요동호소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자기들이 도저히 이 승인정부 저합설비인가 사업신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돌였다 그때는 이 안에 있는 토요동호소자 30번 이상으로 도움을 확보해서 이 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면 2년을 연장해서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5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사업도 못하고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바로 그 지역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을 하나 볼까요 157페이지 이 정비구역에서 사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제되버리면 정비구역 지정인원 상태로 다 환호가 간주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 이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라고 했던 장소 해제했다면 지정권자는 그 장소를 주관경 개선구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도 좀 설치해 나가도록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 이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게 되면 추진회 구선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해제했다 조합설 인가 신청해서 인가까지 받았는데 해제했다 그러면 이 추진회라든가 조합은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추진회도 승인 취소 등을 간주하고 조합설 인가도 취소 등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59페이지 쉬었다가 건강재개발사업과 건강재건축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